이번에 알게되었는데 덴마크에 파인다이닝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레스토랑 넘버 2라고 미슐랭 투스타인 에오씨의 자매 레스토랑에 가보려고 합니다 되게 모던한 느낌인데 가손비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안좋아서 치마 입고 나가면 후회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날씨가 안좋아가고 나가면 진짜 정말 너무 재밌어요 오늘 날씨가 안좋아가고 나를 보내는 게 더 좋은데 오늘 날씨가 안좋아가고 나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가 안좋아가고 나를 보냈어요 맛있는 걸 오늘 날씨가 안좋아가고 나를 보냈어요 겉옷을 챙겨놨어야 할 날씨에요 지금은 자켓 챙기려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안 챙겼는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도산에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마시는 거 먹으려고 머리도 하고 나왔는데 랩도로 랩도로 어까도 앞에 서있는 진짜 제일 아름다워요 와우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아, 여기 그렇게 아니다 reven선 날씨 안 좋을 때 오니까 이런 점은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룰바브? 어, 셔!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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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